안녕하세요. 환경대학교에서 2010년도 입학하여 수학한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러닝 모빌리티, 학습을 얼마만큼 이동성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공부를 석사학위를 독일에서 했는데요. 당시 독일 ETCS라고 해서 유럽 전역에는 1987년부터 시작한 에라스무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학제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대학을 두 번 이동을 하는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요. 당시 2002년, 제가 공부했던 2002년 당시로서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학생의 숫자가 12만 명. 당시 유럽에 있었던 학생 숫자의 대략 1%였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16년 만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인 2018년도의 수혜자 숫자를 보면 한 해에 33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학생 전체가 1500만 명이라고 하니까 5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기 전까지 대부분의 학생은 자기네 나라인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의 아이. 스페인이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도 될 수 있고 오스트리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1년간 수학을 하고 돌아와서 졸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무조건 유럽이라는 나라를 자기 국가 말고 다른 국가를 한 해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체계라는 거죠. 저는 이 체계가 너무 2002년에도 많이 자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87년에 시작이 됐고 제가 유학을 하던 당시가 불과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는 9년 차 밖에 안 됐던 프로그램이었다는 게 지금 돌아서 보면 좀 놀랍습니다. 이런 시도가 지금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도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10년 차에 접어듬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랑 처음부터 40개 국가 가까이가 에라스무스라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국가들은 조금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권역의 러닝 모빌리티 학생들 간의 이동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리딩하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과 중국 교육부가 합의를 해서 3개 국가의 대학 간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대학교 건축학과랑 지금 퀴슈대학교 건축학과랑 동재대학교 건축학과가 컨소시엄으로 건축학이라는 학문을 주제를 해서 더블디그리, 학위를 복수로 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복수를 주는데 그게 한 학기 교환학생일 수도 있고 두 학기 교환학생을 한 다음에 각 대학의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이 공동교수님이 돼서 졸업을 시키는 방식이죠. 지금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일단 저희가 학과도 17개 학과고 참가 대학도 39개 학과였는데 점차 이게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87년에서 90년대까지 확장했던 것만큼 속도가 안 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바다로 떨어져 있어서 좀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3개의 대학의 프로그램의 이름은 스웨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저건 사실은 중국분들한테는 어감이 굉장히 좋은 발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동재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저걸 주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져주고 저 이름으로 졌습니다. 제목의 이름은 Sustainable Urba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al 그러니까 지금 동재대 같은 경우는 건축도시대학이고 일본 큐시대 같은 경우는 환경대학이고 저희는 건축대학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 포함하는 이름을 이렇게 짓고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건축학과가 대한민국, 한국 내에서만 해도 100개가 넘게 있을 텐데 100개 가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부산대학교가 건축학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시작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02년 한일 교류가 제일 활성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2002년 전후 그때는 뭐 여기저기서 교류하라고 지원도 있고 이럴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로서 국립대학 중에서 조금 학교 규모도 작고 정부의 지원도 작았던 대학 지금은 통합됐지만 과거 경남에 있었던 밀양대와 일본에 있었던 오이타 대학이 옆에서 보면 경북대니, 부산대니, 큐시대니 해가지고 국가 지원 받아서 학생들을 교환 프로그램을 보내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같은 국립대인데 학생 교류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 두 분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인희 교수님이랑 사토 세이지 교수님 당시 옆에 20년 전에 젊은 사진도 웹에서 찾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밀양에서 오이타를 찾아가서 우리도 학생 교류를 합시다. 학생을 보내만 주면 저희가 워크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2012년에 부산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미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40명 학생이랑 큐시대학교, 오이타 대학교, 동재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그 4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뭐 이게 부산 지원도 받고 뭐하고 하면서 2016년 당시에는 이미 학예 프로그램, 동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외 튜토리를 15명을 부르고 학생을 100명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적은 버젯으로 이걸 했는지 알려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의 적은 버젯인데 그럼에도 여름에 저희가 2주를 부르면 강의도 하고 워크샵도 짧은 기간 4, 5박 5일 정도 하고 마지막에 4박 5일 투어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서울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것을 저희가 거절을 많이 했어야 되고 가장 이제 외국 학생들을 거절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제한인데 운영을 하려면 버젯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럼 한국 학생도 40%는 넣어야 되니까 40% 넣고 외국 학생을 60명밖에 못 받으니까 초청 교수님들한테 학생을 4명만 데려와 주십시오 3명만 데려와 주십시오 하면서 운영을 2015년부터 코로나 발생 기점까지 5년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 이 하계 프로그램, 동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점을 주자. 이걸 유럽 대학에서 인정을 받아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받아서 학점을 주자. 일본 대학에서도 어떻게 크리짓을 주는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하고 논의가 됐던 중에 캠퍼스 아시아 본 프로젝트가 2016년 시작을 하면서 이 맨 끝에 있는 조금 밝은색 코트 입고 있는 오자키 교수님이랑 그 옆에 있는 이인희 교수님이 우리가 그럼 캠퍼스 아시아를 해봅시다. 해서 짧은 기간 중국 대학과 한국 대학과 일본 대학 간에 한 달간에 저희가 한 여섯 번 정도 만났는데요. 거의 계속 우리 부산이 지기적으로 제일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호스트가 많이 돼서 빨리 서류를 준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이 원래는 국제대학원 서울대 국제대학원이랑 동경대 국제대학원 그리고 북경대 국제대학원이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본사업의 컨소시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는데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국제화 대학원이나 아니면 글로벌 리더 같은 그런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공학 계열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간의 그런 많은 네트워크를 쌓아오고 국제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별반 지원이 없지만 그냥 그간 3개국 교수들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번 달에는 해외 많이 다닌다고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에는 큐시대학교에 가서 2주간 워크샵이랑 렉처를 하고 8월 달에는 또 이탈리아에 저희가 지금 문두스 에라스무스 문두스 때문에 국제 워크샵에 불렀던 우리 크리스님이 줘봤잖아요. 그래서 이탈리 대학이랑 여기도 조인트 디그리입니다. 학위를 2개를 받을 수 있는 독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와 비엔나를 7일간 일을 하러 갑니다. 지금 대학에 와서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의심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내가 했던 이 강의가 맞는 강의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심 없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제가 학생들의 학교에 사는 일 중에서는 러닝 모빌리티 공부를 하기 위한 이동성을 높여주는 일은 의심 없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기아를 보호하겠다는 일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학생들이 이동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 저는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EU를 리딩하는 3개 국가와 다른 국가가의 갈등을 완화시켰고 저희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3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1년부터 급속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이미 싱가포를랑은 학위를 같이 맺었고요. 짧은 시일 내에 인도네시아와 타이완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모빌리티를 꽝성하게 해주는 것은 진짜 가장 젊은 날에 우리가 어떤 기억 조건에서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향후 공유하게 해주는 다른 생각도 공유하게 해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인희 교수님이랑 사토세이지 교수님한테 여러모로 학교를 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고 여기 한경대학원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캐주얼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캐주얼, 너무 캐주얼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인희 교수님이랑 같이 있는 저와 사토세이지 교수님 밑에서 연구했다가 지금 오이타 대학의 부교수로 있는 히메노 유카와 제가 2015년에 결혼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놀림으로 조인트 디그리만 맺으라고 보내놨더니 홈맥을 맺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내려가서 했던 일이 뭐냐라고 이제 한경대학원에서 질의를 주셨을 때는 처음에 연구 제목으로 제목을 드렸었는데 8월달 스케줄표를 이렇게 보다가 아 그래 그 일은 사실은 다른 학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왔었습니다. 러닝모빌리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산대학교 정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